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 찍었어? 저는 이제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제 봉금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더 있는 뽀뽀입니다! 엄마 정말 창피하네요! 냥이~~ 와 진짜 부끄럽네요! 기쁘고 배우! 코스튜을 바꿨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나라의 뽀동 저희 뽀시들의 모험은 계속 뗍니다! 이모랑 찌시다! 이제 아래 아래 상당히 깨울 것 같은데? 아래 상당히 깨울 것 같은데? 안되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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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깽깽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저희 유튜브 구독자! 저희 유튜브 이름을 바꿔서 있으니까 뽀뽀 뽀동에서 뽀뽀 뽀동으로 더 정확하게 발음을 바꿀게요! 뽀뽀 뽀동! 뽀뽀 뽀뽀! 야! 아닙니다! 원래 뽀뽀 뽀동에서 아니 아니에요! 뽀뽀 뺨! 아니라고요! 이런 내용을 바꿨으면 여러분들 재밌으러 가는거야! 하나도 재밌지만 저의 쪼로스는 거의 파게됩니다! 굉장한 레어! 여러분들 코에만 하시고요! 이건! 이거 하라! 자, 함께 뛰어봅시다! 마지막 뽀뽀 뽀뽀! 뽀뽀 뽀뽀! 여기 없다! 그냥 여의만 하면 되는데 내 혹시 삶을 먹어봅시다. 뽀뽀 뽀뽀 뽀님! 자, 마지막입니다! 아! 랑어머리! 아니! 잠깐만요! 이거야! 무항 무항 무항... 이거rum! 이거가 돼? 베이오다! 아로아! 조키다! 신랑한 알리가 없는데.. 아니, 뭐야? 그거? 어? 어, 그거! 어, 그거 뭐야? 저거.. 저거... 부적이다! 어!? 이거 그냥 키 아래로 내리만 해요. 제가 옛날에 까먹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답답해 답답해 아니 이게 우리 다른 유튜버 보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는 게 답답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쵸? 공감? 공감? 인정? 저가 뛰어넘어 하나 둘 셋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저에게 좋은 생각이 저는 왔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 나 뽀뽀를 먹고 이렇게 가는 것이었는데 그냥 이제 무적이네 우에서만 먹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녀석 감히 무적이된 나를 먹자니 안 돼 뽀뽀 아 저의 저는 빨간색 뽀뽀 그래도 웅크릴 수 있어 어? 이거 속이 없지 않은 동행인데? 그러게? 잠깐만 잠깐만 나 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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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살았어 어? 살려줘 살려 제발 엑시오케임 아 저 그렇게 살았나? 안 돼! 나의! 오오오! 갑옷 목숨 늘어나는 거군요 여러분 아무리 갑옷이 없더라도 저는 쎕니다 저 가고 이거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도 사세요 근데 이건 현지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현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로맨 코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 제가 할 수 없어 이거 뭐 있을 거 같은데? 현화장사 뽀뽀 아이고 현화장사 소시지 아이고 아이고 스튜디오에서 편집을 굉장히 잘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묵상 콘셉트 편집을 하고 저희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드디어 편집자도 얻었네요 제가 제일 편집자를 잘 드디어 50명 유치 일단 꼬동림 넣어보세요 제한테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구해줄 거예요 아이아리 뭐예요? 꼬동림 오죽했어요 내가 꼬동림이라고 하셨어 서울우유 얘가 근데 어? 서울우유? 어 맞습니다 요시가 이렇게 점프하면서 버티기 점프할 때마다 요시는 서울우유라고 하죠 요시가 가장 좋아하는 우유는 서울우유니까요 구해줘 야아 저거 찾는 물건 찾은 거 같아요 찾는 물건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중에 아니 나한테 어피지 좀 봐봐 얍! 아아악! 살려줘 으음 아이고 놈이의 인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픈 나이 알은 그대로다 저거야 다 processed 으음 아아악! 여기 참는 물건 사계세요 보세요 아닌데요 우리 참는 물건 분명하라고 참는 물건 분명하라고 저희 참는 물건 분명하라고 참는 물건 분명하라고 우리 참는 물건 분명하라고 야완냥양완냥완냥완냥완냥완냥완냥w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저희는 몇 살일까요 그걸 맞춘 여러분들에겐 호텔 이용권 한 장을 드립니다 사무소 아닌데요 참는 물건이 분명하다고 참는 물건이 분명하다고 참는 물건이 분명하다고 참는 물건이 분명하다고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 저희는 몇 살일까요? 그걸 맞춘 여러분들에게 호텔 이용권 한 장을 드립니다 아 나중에 뽀뽀님이 왔을때 뽀뽀님을 차려다 주세요 저거 선물박스도 왠지 사인은 물건 분류들이 밤에 나를 자가요 잠깐만 좋아요 제가 저 혼자 모험을 떠날 수 있는 나를 구해졌어 안돼 내가 아무리 가볼 수 있더라도 안돼 내가 못 안돼 나의 깡통고 나의 깡통고 어떻게 가라고 우리 눈물 그렇죠 나의 깡통 저의 깡통 어머四肌 정지인 대강 미키야 미켄미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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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제 그럴건으 없습니다 아니 아까 너무.. 아니 엄청난 위기였어 내 갑옷도 없어졌어 갑옷 있다가 다시 끊을게요 여러분들 믿어요 저의 갑옷을.. 내 갑옷! 내 갑옷! 내 갑옷! 내 갑옷! 내 갑옷! 오! 요시 괴롭히게 짱이군요 요시를 괴롭히느라 너무 재밌습니다 자 요시 한마리 소리 했어요 아 가고 싶습니다 왜 오늘 이 운동을 많이 쓰래요 재미라도 미치 않았어 재미라도 미치 않았어 어떻게 저렇게 됐어 내가 이거 제작군인데 그래! 디타 디타 디상 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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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타 디상 자 비타 디타 디상입니다 이게 더 약해진 거 아니야? 아 네 갑옷! 다들 갑옷! 잘 가! 야! 저의 리키야 또다시 아 우리 가고 끝나고 가고 체험이 할까요 그건 평범한 아빠님께 편집을 일단 원하지만 평범한 아빠님은 사악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편집 따윈 해주지 않습니다 뭐죠? 뭐죠? 애들 맞히는 건가? 아 얘들 해요 이거 마시면 되는거에요? 너무 잘해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안걸로 마시면 돼요 잠깐 저거 아 안돼 큰일났어 어기로 알이 없을땐 어기하면 되는거에요 여러분들은 솔로인 여러분들은 액션! 아 아 아 근데 액션이 뭡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고의 점수 뭐야 나 뒤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옛날보다 조금 길게 펴는다 왜냐면 내게 코스라지않고라 저기도 있거든 요시월드 요시월드는 요시월드는 왜 하나밖에 못 먹었지 자 그렇다면 뽀뽀 한마리에다가 뽀뽀가 없을때 저걸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다 벗겨질건데요 아니 지금 벌써 10분 됐습니다 아무거나 먹어 아무거나 해 역시 아무거나 껴 역시 뽀뽀의 연복식 아무거나 껴 가오 자 레어니까 굉장한 레어는 아니지만 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적당히 저넘가 사악 할 땐 무른다는데 어? 점핑 트레이네요 여러분 똑같은 세계라는 사람이라면 이거 이거 근데 잠깐만 저 저 좋은 생각이네 그게 오늘 저 녀석 감히 뚱따지가 되다니 용서할 수 없다 난 버틴다 오 이것도 먹고 이거 안이 뚱딱해진다 잠깐만요 이거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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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한 번씩 이거 해야 됩니다 깨질 것 같아 내 가고 저도 이렇게 했어요 내 가고 안 돼 아파 있지마 안 돼 내 가고 안 돼 내 가고 굉장한 레오로 할 것 같아 괜히 레오로 해가지고 나 지금까지 놀이네 내 가고 이제 놀이가 아니라구요 지금 놀이가 아니라구요 도구로 해 도구로 해 도구로 해 도구로 해 도구로 해 도구로 해 이거 마치 도구로 해 도구로 해 오 근데 코치 코치 코치가 어디 갔구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안 돼, 안 돼, 꽃이. 안 돼, 꽃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꽃이! 꽃이 나오는 방법은 뭐야? 꽃이가.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꽃이는 천하무자? 꽃이야. 여기는. 아니, 저걸 먹어야지. 아니, 꽃이야. 우리 꽃이는 살았어요. 좋아, 꽃이야. 꽃이를 쓰다 줄만 주는 의미에서. 내가 언제 나왔어? 이제 복수할 때가 뽀뽀. 꽃이야, 잘가. 안 돼! 안녕. 잘가세요. 늦어! 엄마, 격지러워. 나도 꼴인데. 뭐야, 왜 여기야? 여기 가깝다고? 아, 잠깐만. 아니, 뽀뽀. 아! 아, 칼장님! 따디다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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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받아! 대박! 뭐합니까? 아니, 진지한 재미있는이야. 우린 거짓네. 맞아요. 지금까지 꽃가로 보인다. 큰일났어요. 우와아! 뽀뽀! 비지마! 뽀뽀! 여기 아랫도록 시간이. 알찜쟁이! 알찜쟁이! 크고, 매우. 소금이온. 대체로 조인했어요. 우리 Unidos 사람은 아, 이거 진짜. 아니, 고려. 저 자세한 뱃지마 이때 나 주지 않습니다 아까의 눈빛을 느껴보라고 퇴! 너 그렇게 금방 해드리네 근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하나 남았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먹다 이렇게 쇼핑하고 자기만 알은 쇼핑하고 난 금방 풀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지금 근데 유익수 다시 그거 하자 좀 많이 좀 모아 놀아볼까? 아니 나 좀! 아니 왜 난 다시 먹힌거야 나 좀 낳아라 여기서만 하나도 못 마ANK Somewhere strategic 짜증낳어 몇 god 네 아니 제 알 다 어디갔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온거야? 나는 방법을 안나! 이 녀석! 아니 코치가 나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뭐한거야? 우리 코치 타고 설마 이 꼬리니야? 난 자동으로 간다 코치! 왜!! 코코의 모험 이거 정말 안상청인 콤보인가? 아니 나도! 코치와 뽀뽀가 올라갑니다 코치와 뽀뽀 모험 탐험합니다 코치와 뽀뽀 환상의 콤보 결국 같이 골이 납니다 예예예 골이니가 한 번만 보던 누가! 그때! 예예예예예 코치와 뽀뽀 엉덩이니가